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이해인 수녀님의 연꽃의 기도 시의 한 구절을 써보고 간단하게 연꽃도 그려볼거에요. 먼저 시의 마지막 구절을 붓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종이는 A4 사이즈의 화선지에요. 긴 문장을 쓸 때는 구도를 미리 연습하시고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배치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글자와 줄 간격은 많이 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문장을 쓸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윗줄의 글자 사이사이에 아랫줄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글자를 배치해주세요. 이렇게 중심부에 문장을 써주고 적절한 곳에 연꽃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인 수녀님의 글이라는 걸 출처를 적어주고요. 이제 연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채색붓에 흰색과 양옹, 붓끝에 자주색을 이렇게 찍어서 한꺼번에 발색을 해줍니다. 연꽃잎을 한 장씩 이렇게 그려줄건데요. 캘리그라피에서 그림은 캘리그라피 문구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 글씨보다 너무 그림이 화려해지거나 튀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 문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연꽃의 형태를 간단하게 그려볼 거예요. 다들 연꽃 모양은 잘 아시죠? 이렇게 활짝 핀 연꽃을 아래쪽에 하나 그려주고요. 위쪽으로는 아직 덜 핀 꽃목어리만 있는 연꽃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녹색으로 연꽃줄기를 그려줄 때 녹색을 전체적으로 붓에 발색해주고 붓끝에 살짝 먹이나 검정을 찍어서 그려주시면 가는 줄기도 색상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진한 먹이나 녹색으로 이렇게 줄기의 털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고 연하게 멀리 있는 연꽃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연꽃까지 그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연잎을 그려넣는 대신에 채색붓으로 녹색을 발색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색깔붓펜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꽃잎의 모양을 색선으로 이렇게 그어줄 건데요. 이건 해주셔도 되고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좀 더 선명하게 모양을 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가늘게 이렇게 색선이나 먹선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도장을 찍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혜인 수녀님의 연꽃씨와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